시작! 피우든지 말든지 그럼 우리 자 그러면 저희가 정했어요 이 곡은 고구려의 혼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세계도 보면 언제나 첫 곡으로 연주하던 곡인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이준호 선생님의 추모 오죽이 추모 공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굳고 덥고 습하고 비도 오고 이럴 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준호 선생님께서 음악과 비와 술과 사랑을 엄청 좋아 하셨었거든요 선생님 오늘 즐거운 시간이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비와 함께 오셨다가 즐기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끝나고 엄청 많이 좋아해 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무대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혼 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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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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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